어제까지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야달코치 하지만 아이시티 그리스의 특급 마무리 나풀 한상준 선수의 피칭 영상을 제작하면서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나풀이라지만 야구도 잘하고 키 183에 얼굴까지 잘생긴 아이시티 그리스의 특급 마무리 한상준 투수 아우 짜증나 오 포크볼인데요 130페스트골 던지다가 저거 들어오면 그냥 헛방망이겠는데요 6회초 워너비 베이스볼의 타수는 양구대회에서 4연타수 홈런의 주인공들 중 4번 안용석, 5번 김원진, 6번 장현수 선수의 타수는 그 멋진 피칭 영상을 지금부터는 조용히 감상하겠습니다 I will be back 이쯤리에 replicated 그리스도는 홈춘을 지원합니다 5번 장현수 선수의 탁자수의 탁자수 3번 장현수 선수의 탁자수 답 중간장현수 선수 7번 장현수 선수 1번 장현수 선수 3번 장현수 선수 6번 장현수 선수 연기장 왼쪽은 상대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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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